안녕하세요 크래모스터 입니다. 이번에는 여기 화면에 보이는 학습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거에 관련된 주된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지난번에 단행본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내용들이 어떻게 이어졌으냐면 여기 9강까지 단행본 만들고 나서 10강부터는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좀 안쪽에서 짜잘짜잘하지만 중요하게 써야 되는 좀 세밀한 기능으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에 관련된 설명들은 솔직히 여기 14강쯤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15강에서는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 학습지 만드는 게 가장 스타일을 좀 복잡하고 손 많이 가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예제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자 하고 요거 만드는 거는요. 일단은 예제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고요. 예제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게 되면 여기 idml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idml 파일을 더블클릭하셔서 인디자인에서 열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단락 스타일과 문자 스타일까지 만들어가고 이렇게 위에는 일러스트 문제, 아래는 포토샵의 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만드시기 전에 먼저 완성되어 있는 PDF 있으니깐요. 그 PDF를 보시고서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그거를 먼저 살짝 한번 들여다보세요. 일단은 여기 확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앞에 1번이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기 부분이 원문자로 해갖고 지금 정리가 되어 있죠. 하지만 원고 받아서 깔아 놓은 거는 지금 원문자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어차피 그냥 텍스트로 이렇게 타이핑만 쭉 할 때는 이런 거 굳이 복잡하게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없죠. 그냥 이렇게 1, 2, 3, 4 받아갖고 인디자인에서 정리하시는 게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보기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기. 자, 보기를 여기 PDF처럼 여기 앞에 좀 적당히 들어가고 간격 띄고 2번, 원문자 2번, 내리고 3, 4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되도록이면 보기에 관련된 글들이 짧아가고 이렇게 좌우로 두 개가 구성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단은 하나를 만듭시다. 자, 일단은 여기 원문자를 하나 넣어봐야 되겠죠? 여기 문자 들어가서 글리프 쪽에 가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사용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번호에서 원문자 1번, 여기 블럭 지정하고 2번, 블럭 지정하고 3번, 블럭 지정하고 4번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탭 여기도 탭하고 그리고 일단은 단락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어, 새 단락 스타일 그래서 여기 기준 선택하고 재설정 눌러서 밑에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본자 서식 가서 대충 저는 나눔 코딕을 할 거니까 선택을 하고 글자는 그냥 레귤러 글자 크기는 일단은 10포인트 그리고 스타일 이름은 보기 번호라고 해놓을게요. 그래서 확인 누르고 일단은 씌우죠? 자, 일단은 자, 이렇게 씌워서 대충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간격을 조금 벌려 놔야 되겠죠? 어, 이게 이거 조정하실 때는 이제 글상자 내놓고 놓고 하세요. 글상자 잡고 있는데 이거 눌렀다가 이게 이 단락살이 다 씌워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상자 내려놓으시고 자, 보기 단락살 들어가서 정리합시다. 왼쪽 들여쓰기 조금 밀어놓고 대충 대충 일단은 10mm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탭 위치 탭 메뉴 들어가서 탭의 위치를 왼쪽 탭을 아무데나 찍어보면 적용이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그 탭을 잡아다가 자, 적당스러워 보이는 곳에다가 자, 대충 저는 한 이 쯤에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에 행간 조금 벌리고 싶다고 하시면 그냥 자동 값으로 놓지 마시고 자, 이렇게 조금 추정해놓고 자, 이 정도 확인 누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놨으면 이거를 이제 여기 아래쪽에 있는 글들에다가 모두 다 연결해서 한꺼번에 씌우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여기 글상자를 포토 아래쪽에 3, 4페이지에 있는 포토 글상자를 잡았는데 위쪽에 있는 이 일러스트에 관련된 이 문제를 잡고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찾기 바꾸기 이용하시게 되면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찾기 바꾸기 꺼내갖고 저는 아까 했던 게 남아있죠? 먼저 여기 1번 자, 1번 이거 찾을 내용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그리고 여기 뒤에 스페이스까지 지금 같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바꿀 내용에다가 완성되어 있는 걸 선택하세요. 자, 여기 완성되어 있는 1번 원문자 스페이스까지 같이 선택해서 컨트롤 C 넘어와서 컨트롤 V 해놨죠? 해볼까요? 그 다음에 검색 법인은 스토리로 놓으시고요. 다음 찾기 하면 찾았죠? 변경 누르면 잘 변경이 돼요. 근데 이왕이면 단락 스타일까지 쉬우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서실 변경 부분에다가 만들어 놓은 보기 번호 단락 스타일을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자, 이렇게 됐죠? 다시 한 번 커서 아무데나 놓고 검수 범위 스토리에 놓고 다음 찾기 해보면 이렇게 찾았죠? 변경 눌렀을 때 이렇게 단락 스타일까지 씌워지니까 저 위치까지 쏙 움직여져요. 그래서 모두 변경해 버려요. 이렇게 변경했죠? 그러면 이제 앞에 거 잊지 마시고 저는 여기 포토샵 페이지에 있는 3, 4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건드렸으니까 1, 2 페이지에다가 커서 한 번 올려놓고 왜 두 번 해주냐면 지금 검색 범위가 스토리로 되어 있는 게 글상자가 여기 1, 2 페이지에서 3, 4 페이지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기타에서 스레드 표시를 켜서 보여드리게 되면 1, 2 페이지 이렇게 두 개나 연결되어 있는데 3, 4 페이지에 또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검색 범위를 여기 그냥 문서로 놓게 되면 한꺼번에 대게 되는데 바로 여기 옆에 팁 내용을 얹어놓은 여기 부분에 있는 내용이 변경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팁 박스 부분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검색 범위를 스토리로만 쓴 거예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여기서 한 번 했으면 다른 데서도 커서 올려놓고 모두 변경 바꿨죠? 자, 이렇게 여기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 탭이 들어가기 때문에 3번을 먼저 한 번 해주세요. 자, 3번 컨트롤 C 그 다음에 찾을 내용에다가 컨트롤 V 그 다음에 원 컨트롤 C 그 다음에 원문자 3번을 컨트롤 V에서 여기 스피스까지 들어간 거 확인하시고 다음 찾기 변경 자, 3번 바뀌었죠? 모드 변경 그 다음에 다른 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커서 올려놓고 모드 변경 해버리게 되면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2번 자, 이거 바꿔볼게요. 이거는요 이것도 복사할 때 복사 범위만 잘 선택하면 돼요. 2번은 여기 한 줄 올라갈 거잖아요. 올라갈 거면은 이 엔터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 없을 엔터만 같이 선택해서 복사하시면 돼요. 자, 여기 엔터 소프트 잡아갖고 여기 2번 가로 그 다음에 공백까지 컨트롤 C 그 다음에 찾을 내용에다가 그 다음에 다 선택해서 컨트롤 V 그러면 엔터 표시가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바꿀 내용에다가도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여기 탭 표시 있는 데 부터 해서 커서 올려놓고 마우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해서 스페이스까지 컨트롤 C 왜 스페이스까지 하면 가끔 하다가 여기가 스페이스가 두 개 들어가 있거나 세 개 들어가 있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안전하게 저도 그냥 이렇게 번호 스페이스 있는 데까지 잡는 편이에요. 이거 컨트롤 C에서 바꿀 내용에다가 다 지우시고 컨트롤 V 자, 이렇게 했죠? 그럼 여기 탭 표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검색 범위 스토리로 확실히 놓으시고 다음 찾기 눌러보면 엔터 표시부터 찾았죠? 모두 변경 눌러보면 자, 9개 자, 이것도 싹 다 바뀌었어요. 자, 3번은 똑같겠죠? 그럼 3번 할 때도 여기 내용 잡는 게 귀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 아, 3번이 아니고 4번이죠? 이거 가로 표시는 걸 4번으로만 바꾸세요. 4번 바꿨죠? 근데 원문자 4번은 컨트롤 C에서 여기 원문자 있는 데만 선택해서 컨트롤 V 다시 내용 바꿔줘야 되겠죠? 자, 검색 범위 스토리 스토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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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 선택하셨으면 다음 찾기 변경해봐요. 자, 이렇게 올라갔죠? 모두 변경 싹 해줘요. 자, 이렇게 어, 근데 이제 앞에 보면 안 했군요. 아, 여길 안 했군요. 자, 여기도 다시 한번 커서 올려놓고 검색 범위 스토리 모두 변경 해주고 자, 2번 한 번 더 해야 되겠군요. 아까 2번을 안 해갖고 자, 이거 2번 놓고 그 다음에 원문자 2번을 컨트롤 C 다시 컨트롤 V 해주고 그래서 커서 여기다 올려놓고 다음 찾기 모두 변경 해주게 되면 자, 지금 여기 1, 2페이지와 3, 4페이지에 있는 보기들이 전부 다 1, 2, 3, 4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어요. 찾기 법귀를 이용하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한 권을 내가 만든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타이핑하시는 저자분이 글을 써주시는 저자분이 주로 이렇게 자꾸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준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사용했던 내용들을 쿼리에다가 저장을 해놓으세요. 그래놓고 원고를 받아갖고 이 쿼리만 쑥쑥쑥쑥 돌리셔갖고 사용하시게 되면 이것도 되게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기를 했으면 보기를 일단 대충 정리했으면 이제 문제 부분을 이거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제 문제 부분은 이거 조금 달라요. 뭐냐면은 여기 문제 부분은 일러스트 파트와 그 다음에 포토샵 파트 이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번호가 자, 이렇게 1번 파란색 그 다음에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의 상징 색깔인 주황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거를 한꺼번에 컨트롤 하기 위해서는 단락 스타일을 기준 단락 스타일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긴 스타일. 자, 그것도 유심히 보세요. 먼저 여기 상단에 색깔이 있는 데를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일러스트 색상과 포토샵 색상을 미리 만들어서 저장을 했어요. 이거를 이제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먼저 지금은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 단락 스타일 그 다음에 기준 단락 스타일 일단 없음 재설정 눌러가지고 깨끗이 지우고 먼저 이름을 시험 문제 그 다음에 기준 자, 기준으로 쓸 거 이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기본 문자 서식 가서 일단은 선택해 줘야 저는 여기는 나는 스퀘어 아니면 나는 코디 스퀘어를 쓸까요? 스퀘어가 더 딱딱해 보이니까 그래서 볼드 선택하고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그대로 쓸게요. 그래서 확인 누르고 일단 한번 씌워 볼까요? 기준 자, 요런 느낌으로 올라가네요. 그리고 여기 앞에 번호는 이제 두 자리로 바꿀 거니까 자, 이거는 지우고 그 다음에 완성되어 있는 PDF처럼 여기 번호가 자동으로 카운터가 되게끔 할 것 같죠. 이거 번호를 자동 카운터 안 쓰셔도 돼요. 자동 카운터 쓰는 이유는 나중에 이 1번을 딴 데로 옮겨달라고 했을 때 요거 번호에 관련해 기능 설명되었지만은 요거 번호 기능을 놓게 되면 이 1번 문제를 복사해서 다른 데 붙여 놓더라도 이 번호가 같이 정리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 기능을 쓰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 번호 매기기로 설정해 놓을게요. 자, 일단은 여기 앞에 요거 있던 거 좀 지웠고요. 그래서 자, 여기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거 더블 클릭해 갖고 단락사를 들어가서 번호 매기기 그 다음에 목록 유형을 자, 기호가 아니고 번호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형식 두 자리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완성된 PDF 다시 보시게 되면은 요 주변에 상자를 이렇게 넣느라고 자, 점을 없앴어요. 점을 없애야 되니까 여기 인디션을 보시게 되면은 공일 다음에 점이 나타나고 있죠. 점 나타나는 거 번호 형식을 보게 되면 자, 여기 점이 들어가 있죠. 이거 점 이거를 지워요. 그 다음에 우물 정자도 같이 지워줬군요. 자, 우물 정자는 다시 타이핑하고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 들여쓰기 올려주고 첫 줄 들여쓰기 조정해 주고 아까 여기 부분을 10mm로 했으니까 얘도 10mm 하면 될 것 같아요. 8mm 할까요? 저는 요정도 요렇게 놓고 이따가 박스도 넣어야 되니까 박스가 요정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강력히 있을 것 있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10mm 해야 되겠군요. 자, 여기 10mm로 해놨고요. 그래서 일단 확인 누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쯤에서 요거를 요기를 일러스트 내용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달락 스타일이 일러스트용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가서 자, 이렇게 포토샷용 두 개로 나눠질 건데 그냥 달락 스타일을 복사해서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 나중에 수정할 때 일러스트에서 파트 일러스트 파트에서 이 글자 크기를 수정했다라고 하면 요기까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요것도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준만 잘 지키시면 일러스트에서 수정하는 내용이 여기 포토샵 파트까지 적용이 되게끔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기준이라고 해놨잖아요. 이거를 하나 더 만들어요. 세딸락 스타일 하셔가지고 자, 시험문제 그 다음에 저는 플러스 일러스트 자, 시험문제인데 일러스트라고 플러스 일러스트라는 건 저는 게 추가가 됐다는 뜻으로 플러스를 붙여놓은 거야. 그 다음에 기준 시험문제 기준을 제대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재설정 한번 누르셔갖고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요 바로 여기 번호 매기기에서 여기 번호가 주황색으로 나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거 여기 번호 매기기에서 문자 스타일을 보시게 되면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없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없는 만큼 여기도 만들어져 있는 거 당연히 안 나타나고요. 세문자 스타일 여기서 실행하고 넣어요. 요거에다가 일러스트 번호라고 그리고 문자 색상 여기 일러스트 색상 선택을 하고 전 진하게 들어갈 거니까 색조 100% 챙겨주고 확인 눌러요. 그래서 확인 눌러요. 그래서 지금 이거 커서 올려놓고서 단락 스타일이 적용돼 있는 걸 보게 되면 시험 문제 기준이 적용되어 있죠? 요거 일러스트로 바꿔줘요. 자, 이렇게 일러스트 일러스트 번호 주황색이 적용이 된 게 보이죠? 자, 이렇게 되었으면 어, 이제 요기도 한꺼번에 이걸 갈아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어렵지 않고 쉽죠? 찾기 바꾸기 이럴 때 차커버크가 참 좋아요. 자, 다 깨끗이 지우고 먼저 찾을 내용 자, 이렇게 일러 라고 표기해 놓은 요 부분이죠? 이것도 이게 앞에 뭐 일러파트 포토파트 없이 그냥 1번, 2번 이렇게 놨으면 그거대로 쓰셔야 될 거에요. 근데 이제 요거 글을 정리하시는 분이 이렇게 일러파트 포토파트 이렇게 정리해 줬기 때문에 검색하기가 훨씬 더 쉽죠? 이렇게 자, 일러 2번 부터 컨트롤 C 그 다음에 찾을 내용에다가 올려놓고 컨트롤 V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바꿀 내용 없잖아요. 안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약간 문의 문제가 조금 생기는 게 있어요. 바로 다음 찾기에서 그냥 변경 아무것도 없는 변경 해버리게 되면 없어지잖아요. 됐죠? 컨트롤 Z 이제 서식 변경 여기다가 단락스타일 시험문제 일러스트 자, 이걸 적용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음 찾기에서 바꿀 내용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변경을 눌러버리게 되면 자, 여기 원본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버리게 돼요. 조금 귀찮죠? 그래갖고 어,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쓰는 게 여기다가 그냥 스페이스를 하나 넣는 거예요. 스페이스 하나 넣게 되면 또 단점이 있어요. 다음 측에 변경해버리게 되면 제가 이렇게 스페이스가 올라오거든요. 귀찮거든요. 나중에 할 때 그냥 보면서 이게 하나씩 지우기도 하는데 내용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이거 당연히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자, 컨트롤 Z 바꿀 내용에다가 스페이스 대신에 이제 공백 종류 중에 얇은 공백이 있어요. 하여튼 뭐라도 하나만 넣으시면 돼요. 뭐라도 저는 여기 중에 아무거나 넣어요. 이거는 그냥 다른 스페이스하고 다르게 얘는 하나만 나중에 다시 찾기가 좋기 때문에 그냥 써먹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일단 가장 얇은 거 그래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5분의 1 공백 쓸까요? 아니요. 그래도 반각 공백 쓸게요. 특수문자로 인지 않아요. 그래서 딴에다가 반각 공백 쓴 게 없으니까 자, 이거 선택해서 다음 측기 변경 반각 공백 들어가 있죠? 하지만 모두 변경해버려요. 자, 안드레인 이게 선택돼 있어서 자, 검색 범위를 스토리에 넣고 모두 변경해버리게 되면 아, 제가 저걸 안 했군요. 일러 2번이라고 두는 게 아니라 이거 번호 있는 거를 이제 와일드 카드 모든 숫자로 그래서 모두 변경 눌러버려요. 자, 이렇게 근데 그럼 뒤에다가 가다가 안 되는 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이렇게 10번, 11번, 12번 이런 거 이런 거는요 와일드 카드를 두 개 넣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다음 측기 변경해버리게 되면 자, 뭐 11, 12 같은 것도 이렇게 뭐 다 찾아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했으면 이제 여기 반각 공백만 지웁시다. 이거 자, 여기 찾을 내용에다가 공백 반각 공백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꾼 내용 아무것도 없고 여기 서식 변경도 지우셔야 돼요. 다음 찾기에서 변경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삭제가 되죠. 모두 변경 자, 여기 다 지웠어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찾기 좋을 그런 공백을 하나 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어... 뒤에도 포토도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포토샵에 관련된 스타일이 없으니까 이것도 한단 만들어주게 되겠죠? 자, 새 단락스타일 가서 이것도 시험문제 기준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뭔가 지저분한 거 나오면 재설정 버튼 눌러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스타일 이름 시험문제 플러스 포토샵 포토샵에 쓸 문제라고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번호 매기기 가서 문자스타일 자, 일러스트 용은 있으니깐 포토샵 용도 하나 있어도 되겠죠? 새 문자 스타일 해서 포토샵 번호라고 해주시고 문자 색상에서 자, 여기 포토샵 색상 그 다음에 저는 진하게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색조를 100% 선택해 줬어요. 이거 선택 안 해주시게 되면 이제 나중에 저랑 조금 다르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은 확인 누르고 자, 또 그대로 확인 눌러서 이렇게 포토샵 번호 문제가 만들어졌죠? 아, 단락이 만들어졌죠?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거 적용해 보게 되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앞에 거 지울 거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자, 그럼 이것도 찾기 바꾸기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적용시켜 봅시다. 찾기 바꾸기 꺼내갖고 찾을 내용 이 부분이죠? 여기부터 선택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바꿀 내용 아까처럼 반값 공백 하나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서식이 한꺼번에 씌워지게끔 만들어 놓은 그 단락 스타일 포토샵 용 단락 스타일을 선택해 주시고서 확인 누르고 자, 해볼까요? 다음 찾기 변경 변경 있죠? 그 다음에 모두 변경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번호가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2번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와일드 카드로 바꿔요. 모든 숫자 그래서 모두 변경하게 되면 한자리 번호자리는 다 바꿨고요. 그리고 두자리 짜리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해 드렸듯이 여기를 여기를 반복이라든가 이런 거 복잡하게 쓰지 마시고 그냥 숫자 하나 더 넣어요. 그래 놓고 다음 찾기 변경하게 되면 자,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자, 이렇게 다 적용이 됐으면 이제 반값 공백을 주읍시다. 찾을 내용에다가 공백 반값 공백 선택하고 다음 찾기 찾았죠? 검색 범위 스토리에 놓으세요. 문서 놓지 마시고 스토리에 놓고 모두 변경 하면 자, 이렇게 다 당겨졌어요. 자, 그럼 이렇게 따가고 당겨졌으면 대충 보기와 문제가 적용이 됐는데 여기 지저분한 이런 엔터들 이거 있죠? 이거 지우는 거 있었죠? 이것도 차기 바꾸기였죠? 그때 퀄이 이거 설명드렸어요. 여기에서 여기, 여기 복수 공배 복수 반환에서 다인일 반환 이거 선택하셔가지고 한번 해보면 다음 찾기 이렇게 찾았죠? 변경 누르면 싹 당겨지잖아요. 모두 변경했고 자, 싹 다 당겨줘요. 이런 거 참 편리해요. 그러면 앞에 부분도 자, 여기 가서 커서 올려놓고 커서 올려놔야지 검색 범위가 스토리가 돼요. 그려놓고 한번 해보면 다음 찾기 여기 찾았죠? 변경 다 당겨주고 모두 변경해버리게 되면 자, 열 군데 찾아가고 다 이렇게 또 당겨 올렸어요. 완료! 그래서 일러스트 부분과 포토샵 부분이 이렇게 단락 스타일의 적용이 잘 되었어요. 이걸 가지고서 정리를 할 건데요. 어, 이제 이제 여기 단락 스타일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이 기준 단락 스타일만 건드려도 뒤에도 같이 적용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같은 화면으로 놓고서 보여드리자면 위에는 일러스트 아래에는 포토샵이죠? 자, 이거 더블클릭해서 먼저 드레싱이 간격해서 번호 앞에 공간 띄울 거예요. 그래갖고 번호 앞에 이니깐 이전 공백을 올려보시게 되면 일러스트 부분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포토샵에 있는 부분도 같이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전 공백 10mm 해보고 그 다음 이후 공백 자, 3mm 4mm 자, 이렇게 이 정도 그러면은 앞에 부분 같이 벌어지고 뒤에 부분 살짝 벌어지고 근데 이제 일러스트 파트뿐만 아니라 포토샵 파트도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한 권짜리 책 같은 거 만들 때 뭐 1장, 2장, 3장 그런데 그 1장, 2장, 3장이 앞에 번호 색깔들이 바뀐다거나 어떤 꿈이 있다 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들이 한꺼번에 다 적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능을 제가 또 왜 또 강조를 하냐면은 나중에 책 만들기로 갈 때 여러 번의 여러 가지 여러 파일을 묶었고 하나의 책으로 관리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 스타일 더 중요해요. 이거 정리 못하시게 되면은 몇백 페이지 돼 있는 그 분량을 한꺼번에 컨트롤 하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단락스타일과 문자스타일을 하면서도 꾸준히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냥 두세 페이지 한 열 페이짜리만 이쁘게 만드신다 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대량의 작업을 하신다 라고 하면은 이 스타일 관리 아주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했으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끊었다가 이제 또 요 다음 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안 되신 분들은 자 이거 스타일 관리 가지고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해보도록 하세요.